다음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성신양회입니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과 매수일은요? 14,500원에 매수과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2월 1일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입니다. 두 번째로 상담해드릴 종목 성신양회입니다. 경협준의 시멘트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경협주를 좀 바라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져가볼 만한 종목인지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보세요? 장기나 가져간다는 얘기는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요즘 대북주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 좋다 하는 게 바로 불과 며칠 전인데 그렇죠. 이제서야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그때 며칠 전에도까지 얘기했지만 대북주 살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조금 입지를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빠졌어요. 성신양회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멘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시멘트, 레미콘 이런 걸 하고 있고 경협 중에 시멘트 관련주라고 묶여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한 번 시세를 줬어요. 1월 31일 장때 양보 한 번 주고 거래량 터졌는데 한 번 시세를 줬지만 그 다음에 원사이드하게 치고 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렇네요. 여기에 지금 따 들어가시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쌀 때 사시라고 그렇게 눈에 언젠가 빠진다. 물론 경협주를 말씀드리는 뷰는 아직도 작년하고 똑같아요.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이만이 폭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이렇게 단폭을, 진폭을 주면서 똑같이 파동을 주는데 얘는 파동이 이만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들어갔다가 그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여기 낮은 파동에 들어가서 높은 데 일단 팔아야죠. 팔고 떨어지면 줍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시장에서 관심 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들어가세요. 올해 2월이면 제가 계속 요즘 북미 정상회담 이슈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시장 진단할 때도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드리는 어제도 드렸어요. 지금 죽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상식량에 지금 13,500원 오늘 적금 13,000 초중반까지 갔는데 지금 14,500원이 보였으면 지금 뭐 크지 않아요. 손실이 크지 않고 예전에 제가 12월 달 말씀드릴 때 손절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12월 때도 10월 때도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손절가 없다. 만약에 너 내려가면 물 타라. 물 타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달라요.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벤트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벤트가 이벤트 소멸로 만약에 급락을 해버렸을 때 안 올라간 종목들이라고 해도 같이 동반 급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성식량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비중이 지금 15%니까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들어가 보시는 방법도 괜찮다. 한 손절가가 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아이고 글씨가 안 보이네요. 지금 눈이 13,500원이죠. 13,000 손절가 잡으시고 현재 시점에서 조금 비중 한 5% 정도 추가하세요. 차라리 추가를 하시고 대신 13,000 손절가 깨면은 다 팔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절반은 그러니까 지금 5%를 추가하면 20%가 되잖아요. 그렇죠. 20%가 되는데 그래서 14,000원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지대에 확인해야 되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 매수라면 팔아야 될 가격은 12,000 얼마가 될 거예요. 12,000 얼마에서 다 팔지 마시고 일단 절반은 치세요. 절반 정도. 20%에 딱 10%를 만드는 거죠.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니까 10%를 만들고 아직 대북주는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개 몇 개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있을 뿐이지 들어가실 구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00 and 3,000 19,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